이거 입으면은 저 극기효과가 좀 어떻게 입을까요? 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공항 슈트가 아니고 아 공항 슈트가 맞나? 공항 슈트다 어 이게 제일 좋은 슈트야 망아지인데 어? 아니 저 기계가 맛이 간 거에요 어 아니 멈췄어 맛이 간 줄 알았네 아 뭐야 여기 열아낸 게 다 크고 있잖아 아 뭐 이럴순네 됐어 이제 나오시고 체력 체력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체력 춘인가 잠시만요 체력 조금 더 낫으면 여기서 파트에 한 대 맞으면 되게 많이던데 포션 봐라 포션? 내가 좀 사놨어 이걸 읽어볼까? 헉 왠지 칫 먼저 안들어갔냐 너? 왜 먼저 안들어가냐? 왜? 여기 나와요 여기다 그러세요 네 가시면 되요 밖에 춥잖아 아, 잠시만요. 저 총 좀 끊을게요. 무슨 데 왜 밖에 나나요? 남친 찾아시니까. 지금 주인공의 이전 여친 찾으러 가던데. 어, 밖에 있어. 다른 행성이야? 어, 다른 행성이야. 헐. 뭐지? 어, 내일 보자. 자, 내일 10시쯤에 보자. 뭐야? 정발산으로 봐라. 헐. 시부가 저기 다 틀어놓은 대로 안나왔네. 자, 이제 통활도 많이 해봤겠다. 가야지. 어디로 나가냐? 시부 따라가면 돼. 어디서. 맵을 잘 보면 시부 아이디어. 자, 저 따라오세요. 근데 혼자 안 나가셨네. 여자는 혼자 갔는데 막. 자, 이제 B 누르면은 좋겠어요. 어허! 처음에 처음에 방금 B인다. 이리로 오고 갔는데. 지금 처음에 미친들 거야. B만 누르고. 아, 저 길 따라간대. 이게 뭐지 모르겠다 싶는데. 자, 이거 미친들. 어떻게 하세요? 저건 그냥 미친리였는데. 치, 수.. 들어오세요. 어, 그러다가. 들어 오세요.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 오세요. 그거 드시고. 하아. 유, 가위에 물을 마친다. 확 If 나한테 와. 덕분 나와요 전방에 저 사람 사람 덕분이다 뭐라고요? 앞에 왔구요 왜 누구 왔는데? 그래 가면 가야지 나와요 전방에 나가야 돼 아 아 왜 이거 지금 죽잖아 나는 샀는데 나한테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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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한방에 즉사시키려면 폭팔물이나 이런걸로 온몸을 사죄를 기내시켜야지 죽을 수 있어 이거 폭팔물로 잡으시더라도 이게 그 뭐냐 온몸을 쏴서 해야 돼요 바닥에 쓰면 안돼요 바닥에 지금 니꺼 그 뭐야 가운데 마우스 버튼이 밑에 뭐야 저거 이 다음에 보수전이에요 아 보수전이야? 아 너 비스전에서 잘해라? 비스전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데이트 날라간다고 아 날라간데 이거 하드코어는 어디야 이거 빼꼽해놔 아이씨 이거는 몸비 보수전 몸비 저한테만 오그로 끌려온게 아니잖아 피 없었네 한내먹고 죽으면 뭐졌으면 잔네 오! 오! 이씨 이씨 엉엉 뭐야? 헉, 집어행기 자, 이게 우리의 왓..인거에요 야, 이 놈이 없네 이 놈은 그리스마스처럼 그리스마스의 힘이 있잖아 그리스마스의 힘이 있잖아 엘리 엘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이리와 여기 적군 나와요 먼저 앞장 서세요 여기 앞장 써보세요 내려갈 때 적군 안 나와요 내려갈 때까지는 여기 이거 어, 안나올다는데 나왔네 스티어다 어허허허 옆에서 얘 발짝 가는 거 엘리 나도 이걸 노려요 우리 이 쪽에 있는 곳에서 우리 덕스에 앉아있어 그리스마스에 앉아있어 그리스마스에 앉아있어 그럼 우리 앞장 서세요 따라오세요 지금 금방 이게 진짜 여친타스다. 주북 저 여친이야. 아 근데 너 갑옷옷 옛날 거다. 어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거 아 1탄 갑옷이야 이거 와 이거 못하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게 작동이 안 되잖아 그럼 작동이 되게 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렇죠 봉돌이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버튼을 막 눌러주세요 보세요 이런 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 할지도 모르지만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앞에 보이시죠 F 누르면 누르시면 돼요 아 연타 해야 돼요 연타 누르면 이렇게 작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총알이라든지 총 개조할 수 있어요 이거 얻은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기를 바꿀 수 있어요 청사진은 일종의 무기를 만드는 설계도고 어 설계도고 무기가 해당 무기에 이제 무슨 뭐 그런 거 혜홍 그런가 딱히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왜 내가 다 맞춰놈 거에 이걸 해볼까 다 해둬하면돼? 어 내가 가장 쓸만해보이는 거로만 맞춰놈 거니까 아니 왜 바꿔 아니 싸구려로 막으면 어떻게 해 이게 바쁜 건 해도 돼. 무기 탱이 많아. 기관총도 만드시고, 약권도 만드시고, 바주카도 만드시고. 기관총도 만드시고, 바주카도 만드시고. 내가 왔던 것이지. 다음 거 다 물어보면 먼저 가네. 찾아야지. 이름이 뭐야. 어서오세요. bjngc님. bjnetg? 이름이 좀 희한하시네. 네. 딱히 말은 없으니까 조용히 그냥 조용히 가시면 돼요. 조용히 안해. 자 이제 갑시다. 둘 분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갑시다. 왜냐면 여기 부스전이기, 부스전이니까. 부스야 뭐. 다른 게임은 없나. 어우! 오olt! 아니.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across should be here. 이게... 몇이지? 4? 4. 아.. 나 오는가? 한 10도 정도 될꺼야, 아마 여기서는 이제, 그리간 다음에, 노란색 분양 맞히면 돼, 그냥 아니면, 훅발룸 맞혀야되거든 이리와! 체력밥 저거 훅발룸 맞혀서, 번지지야돼요 이제, 이제 튀어나온거 같은데, 이제 튀어나온거 오우야, 체력, 체력 다 풀어서, 번지지지야돼요? 뭐야, 내, 내, 인쇄상태가 야, 내, 누구야 아니, 저거, 노란색 동양같은거 맞히면 돼 내가 준비하다가, 또, 내, 때리다 쓰고 있어 아, 쟤, 저, 퇴근하고, 저거 맞혀야돼 저거 맞혀야돼 저거, 땅에다 못치지야돼 저거, 장애인이지만 그쵸, 포기프스기다 하지만, 저장은 역시, 네, 맞아요 정확히, 이벤턴근이지만 네, 진짜 도망가 왜 깨버렸나? 진짜 죽는거 아니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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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쉽네 아, 뭐, 너한테 안 끌렸으니깐, 공사 아까, 한번만 딱 끌리니까, 네, 바로 맡아오면 안타고 아, 별로 안타는데? 네, 아무튼, 이게 보스에요 뭐야, 발가락으로 찍는구만, 하면서 그런거야 자, 이거 깨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 빨리 아, 올라가세요, 빨리 아, 제가 한거 아니고, 제 형이 놀란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 뭐, 하는 플레이가 하르코에요 한마디로 죽으면요 데이터 날라오고,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근데, 말 안하고 한게 더 좋긴하나 아, 말 안하고 한게 더 좋긴하나 아, 말 안해! 그 배우야? 우리 죽을땐 너는 플레이를 따라다니깐 여러분, 괜찮은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우리 pare가 위험한거죠? 섬탈공사 위험한거에요? 저희 도망갈로OY 흙완 총을 할거야, 그냥 근데 저도... 그정도 낭비할지 모르낐네 올라오세요, 돌프님? 이리 가면 아니에요? 아니 덜풀이! 2층에 있습니다. 와 한 발당 5발? 미팅에 있어요? 물 먹었어. 덜풀이 미팅에 있다고요? 위에 유물이 있었어. 어. 오 그렇구나.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한 발당 5발이야. 근데 폭발력이 높으니까. 아니 비키니 와서 올라간게. 덜풀이? 아니 뒤로도 비켜달라. 그럼 왜 나 이제 못들어가? 여기는 관통같은게 없어. 아 유물은 호흡하면 다 공이 되는구나. 난 원복이네. 아니면 트럼터슨인가? 자 올라가요. 여기 가시고. 이 컷키만 넣기면 이제 이제 또 휴.. 이제 또 마음 안 시키.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의 안정임 올 거에요. 아까 처음부터 Și 말고 안 치가지고 안 와. 흐흐흐흫ㅎㅎ 생명의 위험을 느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놀람. 놀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체력 두세요. 체력이 별로. 아이 아이 높구나. 아 틀렸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저거 안 나와요. 들어가시고 가야지 나와요. 일로 오세요 일로. 자 어서오시오. 내가 여기서 얘 플레이하는거 계속 보고있을까. 무슨 강한거 같애. 강한은 온라인 게임. 펄스라이플. 근데 저는 펄스라이플보다 더 레일 불법이에요 불법. 펄스라이플. 뒤로 어딨지? 뒤로? 일로 가요. 씨브가 가이드. 아 이건 안따가? 자 이제 컷신인다. 부아. 쟤 진이야? 얘가 형제나 진이야. 헐스. 마약한거 같애. 여기서 마약한거 같은데. 우리 둘 다 좀 시간을 드려도 될 것 같애. 무슨 말이야? 그니까. 이런 사람이 경고하는 사람을 보면. 그중, 그중, 그중. 우리. 그중, 그중! 여기. 너희가 무슨 말이야? 그냥 끊어. 저 마신을 이걸로 잠시만. 어디가가가?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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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저 같은 놈이 있어? 저 다른 놈이 있어? 앞면에도 화면 있고 뒷면에도 화면 있어 뒷면에도 화면 있어 뒷면에도 화면 있어 아니, 화면 꺼질 수 있어 오, 도움보세요 칩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요다? 네 적당하세요, 여러분 저놈은 언젠가 저한테 죽습니다 아니, 제가 안 죽이고, 제가 안 죽이죠? 자, 요걸로 열어서 야, 한글 몰라? 데스나이드 무작위라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이게 스테이지마다 어려운 데가 있고 그래요? 크기가 제일 쉽고 턴, 이 놈 박스는 못 빨고 턴가 어려운가? 턴 하드코어 진짜 어려운데 뭐야, 이거 하드코어 윗단계 있어? 턴에, 턴에 아, 턴에 자, 일단은 무기 개조하겠습니다 저, 이거 위탄발사기 말고 어, 테슬라 코어 좀 할게요 어, 테슬라 코어 좀 할게요 저는 전기를 좋아해가지고 전기 덕쿠 진짜 전기 덕쿠인 것 같잖아 다 아이템 이렇게 먹었습니다 뭐, 설명 필요 없겠죠? 다 아시는 분도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시는 분도 아니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일단은 자, 저는 일단은 어... 몰라지? 정인이야? 이거 여기 있잖아 테슬라 하이그로 할게요 부터 안 부서요? 어 물이 안 오니까 안 되지 튕기는 거 말고 뭐 있지? 바로 폭발하는 게 있을 텐데 공속인가? 그만 재장자 탄약 전 공속 재장자 탄약 말고 재장자 공속으로 공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약 재장전 아, 빙속 탄약 그래서 또 공도 탄약 그리고 공속도 빨라야 좋거든요 내 기준이지만 제일 무서운 건 맞아요 데... 데스피이스 1이 제일 무섭고 어려운 건 2고 제일 쉬운 건 2죠 이게 좀 평가가 안 좋아요 그렇죠? 아야, 잘못됐네? 아야, 잘못됐네? 공원수도 재삼전해야지 봐봐봐 잡수다 네, 잘못됐다 공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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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삼전이었는데 아닌데? 아, 나 왜 공격탄행인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가볼까? 펄스건이요? 펄스건 이거요? 이거 맞은거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이거 하고 있는데 뭐 강하면 좋긴 하지만 음 연발총 전 그래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발이야 하하하 보세요 아, 왔다 내가 숙박 안전같이 빼도 되겠구나 그래요? 이게 아니었다네 이거 말씀하신거 아니었어요? 이거 레이 에셀레리톨 자동스톱입니다 자동스톱입니다 아아 이거만 해도 써주신거 아니었나? 아아 문여꺼 말씀하시는거에요? 힐스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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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백이 있으면 좋게 하지만요 저는 이것도 좋아요 이거 자 덜프님 이리로 오세요 아, 정아 우리가 몇 시 시작했냐? 글쎄 한 10시 좀 오래는 안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접근 나오죠? 모두 움직여! 으악 뭐야? 다닉스맨을 어떻게 찾았을까? 가자 가자! 가자! 뛰어! 안 돼! 왜? 네, 여기서 이제 툼쌍하겠네요 툼쌍 네, 여기서 이제 툼쌍하겠네요 툼쌍! 툼쌍! 여기서 무선이 없으니까 툼쌍 죽이면 돼요, 저스트님 툼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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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고 툼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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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돌이인데 총 쏘고 다니고 있어 툼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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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공돌이가 아닌데 공돌이 총 들고 있고 툼쌍! 자, 일로 가서 툼쌍! 만져도 가세요! 툼쌍! 툼쌍! 자 여기서 이제 덕분 나올텐데 여기 오세요 덕분 나올거야 덕분 나오겠다 여기 일로 갑시다 자 내려가고 조심하세요 덕분이 형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기간통 말고 이 각사통으로 싸워볼게요 이것도 엄청 좋거든요 아니 여기서는 네가 싸운 것보다 얘가 싸우는게 나 아니 너 나는 덕분이 말한게 아니고 시청자한테 얘기한거야 저한테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얘가 재미가 그렇게 있어 이게 광고를 쓴지 모르는데 구경하러 오고 난데 형 싸와 오 싸 패싸 저것봐 얘 무탑도 짓는데 저거 보세요 아이작이 최고의 공돌이란 소리듣죠 체력 주세요 체력 체력 엄청 나가요 어 허리가 안보여 재이 기다렸어 외모! 시그널 트래킹 엑스프리엠이 들어있어! 아 원래도 소용없어요 이거 오히려 방해드던데 총알 안막아줘요? 총알 다리쪽에 맞춰요 애들이 가요 안돼 못가줘요 그림이 어 아 왜 깨지지 앉아라 내가 오해해서라는 거야 이건 전자인걸로 있잖아 너 지금 쓰나면 좋겠는데? 그냥 쓰나면 저렇게 테러 궁금한데요 저기서 조지 나오는데 테러한테 거울 보고 있어 아 아 아 아 자 일로 어디가지? 일로 오시면 되요 그래 그렇게 오셔도 되요 뭐하는거니 아까부터 윙홈패 몰라 윙홈패?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전쟁이 전쟁이 어? 전쟁이 어? 야 니가 아 야 얘를 앞장세우잖아 그래 지사님 아이 지사님이래 돌푼님 앞장선대요 아니 이게 군대원이라서 진짜 자 돌푼님 이제 아니 공돌이가 아이작이 네크로무프 사냥꾼이 이러시면 안되죠 네크로무프 공돌이 3대신인데 어 뭐야 이거 공돌이 3대신이 겁먹으면 되나 자 자 이 녀석들은요 머리를 빗살려줘요 아니 자를필이 없겠구나 여기 아니 저 신체는 아니 죽으세요 아 그래 아 진짜 야 이거 갈필이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빨리 그냥 제가 앞장서라고 했으니까 니 앞장서라고 아 아 키를 모를때는 B를 눌러서 네 그렇게 가면 돼요 앉아서 갈필이 없어요 앉아서 갈필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군대에서는 아 아 얘는 군대가 아니야 왔어 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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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가 아 아 어 여기 안 맞잖아 흙 깨지않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여행자님 어서오세요 네 형님 자 깔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배터리가 없다고 배터리 처음으로 만들어줘 던짐이 아니라 던짐이 아파서 자 여기보시면요 이 녀석이 머리를 이 머리를 띄우고 나의 걸로 만들어요 이거 이게 제 새로운 헤어스테이 이거 이녀석은 머리를 쏴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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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니까 나 안 알려주시면 두통에 쐈을거 아니야 아 너 피 좀 채워 왜 피가 달아있어 아 아 이게 이녀석은 머리에요 원래 이녀석은 투에 원투에서 좀 날씨나 내려나오는데 쓰디에서 오드라인으로부터 머리밖에 없어요 저게 넥토스에요 저거 하이브 마인드라우저 이 녀석이 졸라지마 문자래 오 그구만 일로가요 침 아 진짜 난 지금 이거 지금 진짜 아니에요 전자들 넥토스 이놈이 아 시각 진짜 근데 원래 하이브 마인드라우저 오늘 밀리밤 좀 나이들어서 으하 예 저가 때릴 수도 있더군요 자, 돌피님 여기서 이제 팀워크 중이에요 이리로 오세요, 돌피님 야, 얘한테서 팀워크 말하지마 얘 팀워크 버리고 혼자 살래요, 얘는 뭐, 그럴려 비싸다니 돌프님 이거요, 같이 맞추셔야 돼요 니가 총 쏘니까 얘 총 나온 줄 알고 돌프님 없어야지 돌프님 이리로 오세요 돌프님, 돌프님 예 이리로 오시라니깐요 이거 퍼즐인데요, 같이 맞춰야 돼요 이거 아이, 일어서요, 저거 안 나오니까 아이, 갑자기 아이, 이거 겉도, 이거 난 처음 했을때도 무섭지도 않았는데 이거, 같이 누르세요, 옆에 거 나온다, 나온다 퀴즈 맞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네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자, 이제 키 맞추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돌피니까 하늘색이고 저건 파란색이에요 대각선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로 가셔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나 이건 요단 처음 했을 때 한 번도 안 틀렸는데 쟤랑 겹쳐지거든? 만약에 다른 곳에 서로 만나잖아 그럼 서로 못 지나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 됐습니다 일로 오세요 지금은 쉬운 거야 후방감이 약간 조금 힘들더라 근데 후방감은 저게 타이머툰 놈이 돼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무기 정비해요 정비 여기가 또 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놈이 약간 불 어? 어? 아이고 콜렛 깜짝이야 아이고 콜렛 깜짝이야 재밌게 봐주세요 방송 재밌게 봐주세요 아 소리 너무 큰데? 잠깐 근데 소리가 너무 크네 안 돼 지금 나한테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목소리야 아 까면 까면 진짜? 한 25로 할게요 남길어 먹자 남길어 먹자 이 끝나면 사보자 다 됐다 됐다 그래 초콜렛 초콜렛 됐죠? 초콜렛 초콜렛 예? 여기서 이제 무기 총알 어 만드셔도 돼요 저는 이제 무기를 안 보여요 아니 이 총알 에너지랑 네? 남길사람 할때는 남길사람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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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산물 같은 거에 맞으면 무조건 쪄다고 초콜렛 체육 체육 품핀건 맞으면 쪄야 돌포님 이거 만드셔야 되니깐요 여기서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거요? 체력이랑 총알 만드셔야 돼요 많아요 갱플렛 아 무기 약 많이 썼네 그런데 무리야 분명 내가 세줄 채워놨는데 한두개 갈라갔어 자국대가서 이거 받은거 없어요 자 이제 가볼까 창고에 부스전이에요 부스전 그리고 여기서